19세기 풍경화가 19세기 풍경화가들은 전통적이고 질서정연한 구성에서 벗어나 감각과 시각적 인상에서 파생된 새로운 접근방식을 탐구했습니다. 야외에서 자연을 주제로 직접 그림을 그렸고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현대성에 매료된 예술가들은 급변하는 세상을 묘사하는 데 전념하였습니다. 모은이르 파트미는 모로코 출신의 순수 예술가입니다. 카사바라타의 벼룩시장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는데 그곳은 막대한 양의 폐기물과 낡은 공용 물건들을 생산해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어린 시절 영향을 받았고 그는 아카이브와 고고학 사이에 위치하며 예술작품의 위상에 대한 개념을 발전시킵니다. 낡은 재료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성찰하면서 기업과 언어, 소통의 한계에 대해 질문하며 기술과 이데올로기에 묶인 환상적 메커니즘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카즈오는 창조를 투쟁으로 즉 페인트나 물질과 신체적인 싸움으로 보았고 행동과 에너지는 작가의 작업의 구성요소로 그림을 땅에 깔고 알료로 덮은 캔버스 위에 발을 올려 행동하는데요. 이런 움직임은 작가의 정신적인 에너지 전사로 작용합니다. 신체가 역동적으로 개입하여 만들어낸 작품을 액션 페인팅이라고 합니다. 이브 클라인은 프랑스의 대표적인 모노크롬 헤어 아티스트입니다. 푸른색을 좋아했으며 그의 단색조 헤어들은 페인트용 롤러를 사용해 제작되었고 표면은 거칠게 표현되고 감정이 이입될 수 있는 어떠한 조건도 배제합니다. 작가는 나신의 여성에게 페인트를 칠해 캔버스 위를 구르게 하거나 이층 높이에서 뛰어내려 허공으로의 도약을 연출하는 실험적인 도전도 합니다. 클라인의 이념과 작업은 현대의 행위예술과 팝아트, 미니멀리즘 등의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검은색을 많이 사용하는 검은 추상의 거장 피에르 술라주의 작품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캔버스 화면을 검게 덮어 비욘드 블랙 기법을 개발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색상이나 빛이 검정에서 반사되어 나오는 것으로 검정이 세상의 근원이라 믿는 그의 생각을 대변합니다. 관람자의 위치에 따라 검은 화면이 빛을 다양하게 반사하고 표현되는데 빛은 흰색에서 시작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사이드 하이더라자는 후기 인상주의 미술에 대한 성향과 인도적 감성을 의식적으로 선호합니다. 마음속 공간을 즉흥적으로 표현한 이미지를 만드는데 그의 초점은 기하학적 형태와 빈도에 있습니다. 점점 그에서는 흐려지기 시작하였고 색상은 지대적인 힘이 됩니다. 그는 순수한 조형질서를 지향하고 자연을 주제로 한 빈도는 모든 생명의 잠재력을 지닌 씨앗을 상징합니다. 검은색 원으로 표현된 빈도는 힌두의 영성과 삶에 대한 인식을 상징합니다. 프랑스와 인도를 오가며 살았던 작가에게 이 상징은 작가의 문화이중성을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피카소 초기 분석적 입체파 중 하나입니다. 입체주의 이전 그림들은 실제 보이지 않은 부분들은 캔버스에 그리지 않았는데요. 입체주의 화가들은 여러 시점에서 관찰하며 가장 그 물체스러운 고유의 특징을 찾아 분해하고 해체된 물체의 조각들을 평면에 새롭게 조합하여 그렸습니다. 감각적인 이미지를 그리기보다는 물체의 본질, 즉 개념적인 이미지를 그리고 싶어 했는데 분석적 입체주의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의 형태를 직선과 곡선의 집합으로 해보하고 재구성한 이 작품은 극단적인 추상화로 인해 객체를 인식할 수 없게 됩니다. 음악가를 대표하는 10개의 작품 시리즈 중 일부인 이 작품은 피카소의 고전적인 분석적 입체파 단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숲속의 미녀 전설을 묘사하고 있는 작품으로 휴식 중인 인물은 영웅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키스할 때만 깨어납니다. 작품 속 인물들은 잠과 죽음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내옥적인 잠의 고요함을 강조하고 있고 장미에 반복되는 모티브를 통해 장면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밀레는 프랑스 화가로 바르비종파의 창립자 중 한 사람입니다. 사실주의 자연주의 화가로 전통주의에서 모던이즘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카미유 코로도 바르비종파의 한 사람으로 격조 높은 풍경화를 그리는데요. 인상주의 화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코로의 풍경은 대부분 숲에서 마을이나 도시로 들어오는 입구를 그리는 게 특징입니다. 그의 스케치는 거칠고 선명한 붓질로 아름다운 풍경을 만드는 남다른 재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알프레드 시슬리는 인글랜드인으로 프랑스에서 활동한 인상주의 풍경화가입니다. 순간적인 빛의 효과를 사실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야외에서 풍경을 그렸습니다. 모네의 작품으로 클로드 모네는 인상주의 운동의 주요 인물입니다. 생생한 색감과 자유로운 붓질이 특징인 모네는 빛과 대기의 효과를 잘 포착하는 화가로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여주는데 기여하였고 현대 미술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잔뜩 흐려보인 곧 비가 내릴 듯한 분위기에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들이 한 방향으로 쏠린 모습으로 이 작품은 구름과 나뭇가지로 바람의 효과를 인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네가 그린 템주강 시리즈를 구성하는 37점 중 하나로 겨울이 끝나갈 무렵 오후 안개 속에 빛이 어떻게 투과되는지 그 순간을 잡아낸 그림입니다. 모네는 빛을 다루는 작업에 비해 지형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에드와르 만에도 프랑스의 인상주의 화가로 사실주의에서 인상파로 전환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의 초기작은 엄청난 비난을 불러일으켰으나 반면에 수많은 젊은 화가들을 주변으로 모으는 힘이 되었고 이들은 인상주의를 창립하게 됩니다. 마네의 화풍은 단순한 선처리와 강한 필치, 풍부한 색채감에 있습니다. 호화로운 환경에서 커피나 초콜릿을 마시는 젊은 프랑스 부르주아 여성의 초상화를 묘사한 작품입니다. 르누와르 특징은 직관적이고 감성적인 색상 조작과 짧고 빠르며 느슨한 분노림으로 광범위한 어휘를 통해 인상파 회화학교를 개척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베지크 게임을 하는 남성들이 보이는데요. 19세기 프랑스의 2인용 멜딩 및 트릭테이킹 카드 게임으로 장소는 고급 아파트로 보여지고 있고 작가 카유버트는 친구들을 묘사했다고 합니다. 다소 경직되고 불안한 태도를 보이는 작품 속 모델은 하인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얼굴 표정은 관람자를 궁금하게 만드는데요. 여인 옆에 놓인 정무라는 수직적인 형태로 구성되어 그림과는 감정 교류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 시기 세자는 자연을 기하학적인 틀로 환원시키고 당당하고 안정감 있게 자연스러운 모습을 그렸습니다. 회화의 기본 요소인 형태와 구성이 만드는 조형적인 질서를 추구하고자 하였고 그의 회화는 일시적 잔상이 아니라 과학적 지식이었습니다. 조르주 브라크는 피카소와 함께 큐비즘을 창시하고 발전시켰습니다. 분석적 큐비즘의 단계에서 종합적 큐비즘으로 전개하였으며 조용하고 차분한 색채감은 갈수록 더욱 우아한 세련미를 더합니다. 고전 미술을 배운 목판화가로 유명한 팔릭스 발로통은 현대목판화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작품에서 그의 색상은 즐거움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성격을 지닌 그는 미술비평과 목판화 작업에 열중했습니다. 소설 달과 육펜스의 주인공으로 유명한 고갱은 강렬한 색채의 실험으로 종합주의를 선도하였고 그의 작품들은 이후 수많은 화가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